그 사람들이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세상에 없던 식품도시 푸드폴리스엔 세상에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치를 벗겨가지고 어?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면 끝까지 찾아갑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합니다 무슨 말이든 다 들어드립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필요한 순간 도와드립니다 신뢰를 높이는 과학의 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합니다 기술 딱 생산 딱 자금 딱 유통 딱 필요한 모든 것이 딱 딱 오직 당신만을 위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식품 혁신의 모든 것 국가식품 클러스터 고가식품 스파인보드 이것은 지아 아 고 Who 감사합니다.